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긴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주장을 2년 동안 조세훈 감사원이 실제 여러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건 없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가 수위 계약한 업체들과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집무실은 공사비가 3억 2천만 원이 부풀려졌고 관저와 경호청사 공사에서는 시공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걸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탄창호 시공 과정에서는 경호처 간부 A 씨와 브로커가 개입해 부풀린 공사비 1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고 A 씨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브로커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전 계획을 총괄한 김호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 의혹이 제기된 인테리어 업체와의 수위 계약에 대해 보안 등을 고려해 인수위 관계자들로부터 추천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감사원은 공직 재치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혁신처에 인사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보완 필요가 있는 경우 수위 계약은 가능하다며 계약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 개입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대통령 비서실 등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 청구를 한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혜가 없었던 게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